안녕하십니까 나는 어깨통증 없이 산다의 저자 이호구입니다 오늘은 일자목 거북목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상에서 자주 해지하는 질문 견해하는 홈페이지 자주 올라온 질문 중에서 아 이거는 일자목 거북목 환자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목 다들 아시죠? 잘못된 자세에 노출되면서 목에 자연스러운 C자형 커브가 일자로 수면서 목통증 어깨결림뿐만 아니라 증상이 더욱더 발전하면 눈추눈 피로 수면장애 두통 편두통 기억력 집중력 조화 등 다양한 불편을 유발하는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거북목 일자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목 거북목은 왜 생기는 건가요? 외상으로 발생하기보다는요 잘못된 자세 습관화된 잘못된 자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C자형의 커브가 일자로 쓰는 것이 바로 일자목입니다 두 번째 일자목은 재발이 되는지 치료를 잘 받는다면 즉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와 관리만 잘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한 두 잔의 술은 괜찮은지 일단 통증이 있다는 게 염증을 베이스로 해요 그 상태에 술이 들어가면 당연히 X겠죠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일자목이 있는 상태인데 운동을 해도 되는지 특히 골프, 헬스와 같은 운동을 해도 되는지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급적 그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활을 살다 보면 골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특히 일자목이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하게 되면 더 나빠지세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일자목 거북목은 치료가 잘 되는지 일자목 거북목은요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치료라는 관점보다는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통증, 어깨통증, 팔동증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자목 거북목도 예약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자목 거북목도 예약을 받았습니다 천원의 논의죽은 그래서 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